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캐프친스가 뭐냐면 뉴 월드 멍키스에요 살고 있죠 커다란 사회적 집단 속에서 살고 있는 뉴 월드 멍키스인 캐프친 원숭이는 포획 상태에서 Will trade with 거래를 할거에요 사람들과 하루종일 특히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준다 너에게 이 돌을 그리고 너는 준다 나에게 어떤 먹어야 될 어떤 것 먹을 것을 간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만일 여러분이 집어넣는다면 두마리의 원숭이를 우리에다가 바로 옆에 있는 서로 바로 옆에 있는 우리에다가 두마리의 원숭이를 넣는다면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옆에 나란히 만일 여러분이 집어넣는다면 두마리의 원숭이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나란히 있는 우리의 두마리의 원숭이를 집어넣는 넣고 1번 그리고 제공한다면 그 두마리의 원숭이에게 오이 조각을 돌에 대하여 어떤 돌 그 원숭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돌에 대한 대가로 오이 조각을 두 원숭이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 두마리의 원숭이는 행복하게 먹을 겁니다 그 오이를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제공하면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 포도를 대신 포도를 제공한다면 이 포도가 어떤 거냐면요 보편적으로 더 선호되어져요 오이보다 더 선호되어지는 게 포도예요 이 포도를 대신에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 제공을 하게 된다면 그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가 누군가 여전히 받고 있는 오이를 받고 있는 그 원숭이는 뭐 하기 시작할 거예요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그 실험자를 향하여 그것들 이 오이들을 던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녀는 여전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동일한 양을 그녀의 노력에 대하여 동일한 양을 받고 있어 즉 돌을 모은 것에 대한 그녀의 노력에 대하여 동일한 양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녀의 특정한 상황은 변경된 게 없지만 다시 한 번요 비록 그녀는 여전히 받고 있는 중이야 동일한 양을 그녀의 노력에 대하여 돌을 모으는 그녀의 노력에 대하여 그래서 그녀의 특정한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 다른 원숭이와의 그 비교가 만들어 그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다른 한 마리는 오이보다 더 선호되어지는 포도를 줬어 그러니까 나만 오이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신을 불공정하다고 다른 원숭이 포도 먹고 있는 원숭이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더욱이 그녀는 이제 기꺼이 포기하려고 해요 모든 획득물을 그 획득물이 뭐예요 오이 그 자체를 이제 다 포기하려고 해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녀의 불만을 그녀의 불쾌함을 그 실험자에게 자 이 글에 따르면 만일 이 캡틴 원숭이가 깨닫게 된다면 불공평함을 보상에 있어서 누구와 비교하여 다른 원숭이와 비교하여 그 보상에 있어서 그 불평등을 깨닫게 된다면 그녀는 거절할 겁니다 그녀의 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의 감정을 그 대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보상을 이전처럼 정확하게 동일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공부하다 고생 정말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